안녕하세요 리뷰닉입니다. 아이폰 16 시리즈를 구매하신 분들을 위해 다양한 케이스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STM 굿즈의 포커스 리어웨이큰 케이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STM 굿즈의 제품은 패키지가 고급스럽게 되어 있는데요. 우측 커버를 열면 케이스를 확인해 볼 수 있는 투명 패키지를 사용하였습니다. 포커스 리어웨이큰 케이스는 전체가 투명한 케이스로 아이폰의 컬러를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리어웨이큰 케이스는 물방울이 떨어졌을 때 파장을 연상시켜 마음의 안정을 주기 위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최고 품질의 고투명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를 사용하여 변색이 없으며 가벼우면서도 강한 내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테두리는 충격 흡수를 위한 강력한 TPU 소재로 제작되어 미국 국방부 드롭 테스트 최고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버튼 부분까지도 투명 버튼으로 깔끔하게 제작이 되었구요. 아이폰 16 시리즈에 새롭게 추가된 카메라 버튼 부분은 오픈형으로 처리하여 편안하게 손가락이 올라가서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전면 스크린 부분은 스크린보다 높게 설계하여 표면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고 후면 카메라 부분도 카메라 렌즈를 보호할 수 있도록 높게 설계하였습니다. 또 이 제품은 셀프 리페어링, 긁힘 방지 기술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긁힘이나 오염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리어웨이큰 케이스는 뒷면이 원형으로 된 물방울 디자인으로 굴곡이 있는 디자인에도 불구하고 맥세이프 기능을 포기하지 않아서 맥세이프 기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마그네틱을 내장하여 맥세이프와 완벽하게 호환 가능해서 다양한 맥세이프 액세서리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평평한 디자인을 케이스들보다는 살짝 자력이 약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기에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맥세이프 무선 충전도 지원하여 맥세이프 충전기에 착 붙여만 주면 바로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맥세이프 무선 충전기에 가로로 부착하면 스탠바이 모드로 작동하니까 더욱 더 편리하고 멋지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게는 37.3g 정도로 가벼운 편이고 정밀하고 부드러운 라운드 설계로 잡았을 때 편안한 그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끄럽지 않다는 점이 더욱 좋았습니다. 클리어 케이스는 투명해서 아이폰 16 프로 화이트 티타늄 컬러와도 아주 잘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포커스 리어웨이큰 케이스는 물방울의 파장을 보는 것만으로도 편안한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손끝으로 만질 수도 있으니까 내 손 안에서 편안한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물방울 모양을 따라 만지게 되면 재미있기도 하고 편안한 마음이 들어서 자꾸자꾸만 만지게 되는 독특한 디자인의 케이스입니다. 네, 오늘은 아이폰 16 시리즈를 구매하신 분들을 위한 STM 굿즈의 포커스 케이스 리어웨이큰 제품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항상 손으로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손끝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고 심심할 때 재미도 느낄 수 있는 디자인 케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리뷰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